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레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분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브라투 아트님과 그리고 코스트오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영상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 번 감상해봅시다. 뿅! 가자! 여러분들의 좋아요로 과제 장착하고 본신으로 들기 성공! 뿅뿅뿅뿅 뿅뿅뿅뿅 뿅뿅뿅뿅뿅 뿅뿅뿅뿅 뿅뿅뿅뿅뿅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이거? 이번 영상의 주제는 셜리와 쿨트인가요? 어서와요, 여러분들! 셜리 EXE 같이 또 이렇게 영상 감상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 불빙뿅뿅 Guild training 잠시 뒤 둘이 남았는데 뭐하냐 니들 자 이거는 포지션을 잘 잡았네 셀리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콜트 나오긴 나와야 되거든요 선택권이 없다 콜트야 뭐라도 해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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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게임 정말 이지한 게임이에요 또 한 명의 희생자 디스 스크로우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금중입니다 주스로 또 트랩 깔아넣고 뭣도 모르고 나를 읽어오는 다이너마이크 아몬 잘가고 오우 우와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화남에는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극대노를 넘어서 택대노에요 택대노 이 정도면은 우와 하하하하 이게 뭐여 나 이거 매든무비라고 들었는데 콜트 뭐 이딴걸 모아놨어 너 어 어 어 어 어 어 이번에는 콜트 특집이군요 어 어 어 어 야 이거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건데 건들지마 안돼 고것만은 띡띡 바 코트 삐비비비빵 삐비비비 호우 이야 이거는 진짜 sets 마드무비 가겠네요 전부 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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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거의 뭐 잠수유저 농락잼이군요 뭐야 께어났다 마린거야 궁극기 1 발 장전 되어있고 주스트랩이 2개나 깔려있군요 저번에 실리가 했던것이처럼 뭐도 모르는 녀석이 접근하면 바로 더 보내 버리는거랜 깔끔하면 완벽하구 자 빨리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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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먹잇감이 왔구만 짜아 요바시지 뿌랴 우리 불쌍한 모리스 뭐해 너 자 자 OK 컷 눈치 응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어쩌다 보니깐 내가 좀 더 잘 하는 장분만 나왔네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내가 이거 트로피 줄게 카프로 이거 아 어림도! 자 다음은 브라투아티님의 영상 좀 감상해보시죠 뿅 뭐야 인어공주 파이퍼요? 자 와 여기 버려진 보물상자가 또 숨겨져 있었네 오케이 조준하시고 개꿀이다 뿅 뿅 뿅 뭐야 이거 브룬스타즈 심의 버전인가요? 언더 더 브로 언더 더 브로 언더 더 세이 언더 더 세이 인어 불의 등장? 야 인마 어디 손 달라고? 그건 내꺼야 인마 물에선 내가 짱이야 인마 히히 느낌이 이상한데요 일로와 허민 니 자식이 날 농락해? 아 저기 그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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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타! 니타! 보루사츠 예 바다 버전 너무 거옵습니다 그 곰 대신에 표범인 바다표범인가요? 녜 물께 니타 등장 으하하하하하 스파이크는 또 뭐야 이거 상대가 심상치 않은데? 너 뭐야 해삼인가? 해삼 스파이크 해파이큰가요? 놔놔놔놔놔 느낌이 이상하다 뭔데? 호호 옥토버스 제인 등장이예 옥토버스가 아니라 크라켄이었다 다음으로 취할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런 2번 비명을 지른다 런 런 런 런 런 런 으아아아악~! 여기 어디야 그 오우! 자 스파이크가 해삼이 아니라 저기 보건가 보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보시죠 뚜 뚜뜻 뚜르 뚜뚜뚜 맞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었던 응예부롱 2판 2장이요 쪽쪽이랑 기저귀까지 차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여운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휴파이크 선자 폭탄 던지면서 놀았군요 왜그래 왜그래 휴파이크야 빨리 먹어 먹어 다이너마이크는 할아버지가 아닌가봐요 애기일때도 수염이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얘 너 모티스야 이거? 그거 건들지마 이 구역 최고 엉하는 이 모티스님이야 저건 내꺼라고 야야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그건 내꺼니까 딱 가만히 있어 안그러면 독화수 뿌려버릴테니까 자 지지마 세이워 세이워 잘가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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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쪽배기 한 번 맞춰봐라! 어? 위험해! 꺽!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스파이크를 땡기려고 하는데 어마하게 끌려와 버렸어요. 진은 그렇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코염이 등장했네요. 이거는... 파이퍼... 애기 파이퍼인가요? 아, 괜찮냐? 슈파이크야? 굿굿굿! 좋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밥 좀 먹고 하자고! 오우! 파이퍼! 너도 한 잔 휴! 왜 그래? 잠깐만... 너 숙취에 있니? 왜 이래? 그거는 말이야... 몸에 좋은 재료가 36가지가 들어가 있는 최고급 분유라 이 말이... 하하! 맛있네! 그냥 먹자마자 다 토해내고 싶을 만큼 엄청난 맛이었어! 음... 음... 저 벌은 설마... 너! 벌친맛이 어때? 괜찮아, 너는... 물을 물려도 이뻐? 어... 허허... 생긴 거 말하잖아... 감히 내 여자친구 얼굴에 상처를 입혀? 일로와! 엄마! 는 어림도 없지! 개박살! 로봇 차이 아주... 귀엽다... 다